당락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바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차익값 이 차익값을 보시면 차익값이 이례적으로 크거나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거나 기계적인 아름다움이거나 좌우대칭을 갖게 되면 그것은 100%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 조작입니다.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이 되게 일치합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권력을 훔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24군데를 다 훔친 겁니다. 유일하게 서초구청장만 22%를 조작했음에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2018년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전산을 돌리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좌우대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부터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 뭡니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여러분 국힘당은 멀찌감치 뭡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계적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은 오른쪽을 보시면 총선의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사례입니다. 자연 숫자는 이렇게 영값을 중심으로써 적은 규모의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됩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냐? 서울구청장은 대부분 10%를 조작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관악구청만 예외입니다. 10%를 조작한 겁니다. 10%를.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가 은평구청장 후보로서 은평구에서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는 41,399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월 10%를 구하게 되면 4,139.9표입니다. 0.9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표를 더하게 되면 4,140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예상 득표수가 50%인데 이런 표수를 더해줘서 54%를 뻥튀기를 하고 남기정 후보는 여러분들 사전투표 기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44%를 쪼그라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조작되게 쉽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를 얻은 겁니다. 이런 것은 백발백중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락을 바꿔버립니다. 52%를 넘었으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마는 50%, 51%면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최종 발표는 선관위가 김미경 11만 표, 남기정 10만 2천 표, 2천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번, 2번, 3번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가 어디서도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 숫자 사이의 규칙을 발견해서 뭘 찾아냅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조작 프로그램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가 동단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가지고 바로 민주당 후보 관계 대준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구한 것이 바로 이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최종 결과가 남기정 후보가 10만 6,867표, 민주당이 10만 6,126표, 바로 남기정 후보가 741표로 승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당락이 완전히 바뀐 경우입니다. 은평구청장도 당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소청 신청을 하고 재검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산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마구 투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반응을 가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이 소위 투표수가 후보의 투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표가 남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표가 여러분들 67표가 남습니다. 67표가.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 득표수. 이것은 우리가 구한 진짜 득표수입니다. 이 차이를 보시게 되면 67표가 남고 국민의힘을 보는 62표가 남고 합치면 129표가 남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효표 7까지 합치게 되면 무려 136표의 숫자가 맞지 않는 표수가 136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담당자들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136매를 틀어버리는 작업이 마이너스 136 개수 조정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일치해가지고 작업을 종결하게 됩니다. 전산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조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아주 또 재미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비유를 한번 내보니까 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0.86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까 민주당의 김미경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를 100장 얻는 동안에 사전투표를 86장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당일 후보별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0.79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진짜는 당일 투표지 100장에 김미경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지를 79장밖에 못 얻었다는 겁니다. 79장을 얻었는데 86장을 얻다고 뻥튀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또 조작을 보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의 남기정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된 자료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를 68장을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8장이 아니고 74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를 얹어주고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가 역전사례 두 번째 서울광역시의 은평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건수한 차이로 약 700 몇 표죠? 41표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은평구청장 측에 전달해서 오늘 반드시 소청 신청을 해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은평구에 여러분들 선거인이 있으시게 되면 개인 자격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선거인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소청 신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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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사례